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that's good. Wow, dude. 진짜 놀랐어. 왜 놀랐냐면. 그림을 그렸어. 디자이너잖아, 디자이너. 보물지도, 보물지도. 산해가 돼. 제주도까지. 댄스 스튜디오. 댄스? 댄스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유튜브? 네. 되게 유명한 놀라운 가수. 저 여기 알아요. 알죠? 저기 SLS에서 많이 봤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이 장소를 진짜 많이 봤어요. 외국분들도 가서 진짜 많이 치시는데, 여기? 월드 댄스. 월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 진짜? 와우. Is it like, you go watch or you go to learn? Maybe. Watch and be villain? Like a beginner. 춤에 관심이 많네. 오. Let's go to dance. Yeah. Yeah, he's really good. He's really good. He's really good. I want me to dance? Go to the, uh, my, my friend. Okay? 기다려요. Are we here? I think so. Yes. Okay. Let's go. Let's go. You special. Special? 사내를 위한. 근데 사내가 SNS 보니까 춤을 추더라고요. 아하. Yeah. Do it. 그러니까 내가 커버를 한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표정 봐요, 표정 봐요. 뛰어가요, 벗어가요. 어머머. 진짜 좋은 거예요. 사내아, 사내아. 오. 이런 거다. One Million Studio. Yeah, so we, we, the car stops, and I peek out of the window, and I see the sign of One Million Dance Studio, and my heart starts to beat a bit fast, like, oh my god, it's really happening. Because I'm a big fan, and two of my friends, we got to get our own dance choreography, and it was actually happening. So yeah, when we arrived, I was super excited, and so happ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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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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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One, two, three. Okay, okay, let's go. Oh, no. Let's go. Yeah. Really? This is not you. I don't know. Let's go. Oh, oh. What? It's not that it was the only camera I saw. Okay. This is a website. That's how I can find my face. She's so happy. Wow. Wow, you really like that. Yeah. How much? How much?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와, 물리한, 와, 물리한,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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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짜 유명하신 분. 지금 매일에 계신 분. 브루노 마스. 춤 진짜 잘 추시던데. 장르가 다 다르네. 그리고 걸그룹 오마이걸의 유라씨의 오빠! 신오빠! 진짜요? 네! 이 영상에서 나왔던 그 공간인 거예요. 이 느낌 봐봐, 바다. 저기네, 저기네. 여기에요, 그 너튜브의 기회 속. 이 느낌 봐봐, 바다. 100만, 200만 뷰. 이 땅부터, 오! 오마이갓! 예스, 예스! 스윰! 많이 더러워요. 많은 사람이 밟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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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춤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각자 한 분씩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 마이갓, 진짜? 뭐야? 야, 급 오디션 분위기. 입이 바쳐 보장 말라고. 안토는 지금 노춘인데, 이 춤을. 춤은 나지. 앨범을 많이 냈잖아. 왜 이래, 쿤? 먼저 추고 나갔었구나. 어머, 어머, 어머. 저게 팝핀. 팝핀이거든요, 팝핀.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쫄트랑 레깅스피 입고 이렇게 춤을. 자기 몸 좋은 거 다 보여주려고. 근데 몸 좋다. 와, 몸을 진짜 잘 쓰시는데요? 와. 사내 갑니다, 사나. 사내. 뭐야, 사내. 약간 아저씨 토끼축인데 저거? 사내 약간 스텝 미션 같더라. 다이아몬드 스텝인데 저거? 너무 창피해서 갑자기 압부르기는데. 오늘 진짜 잘생긴 애. 제가 가장 잘생긴 애. 제가 진짜 시작된 애. 제가 여기고. 남산타워에 있는 곳에. 정말 잘생긴 애. 그래서 이에서는 콘트라트는 아주 큰. 그리고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잖아. 우리가 떨려, 떨려. 엄청 떨리지. 컴온, 컴온! 컴온, 컴온! 해, 원 마 타임! 원 마 타임! 에이, 에이! 오, 얘가 치더라고,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입니다. 네, 부시. 오케이. 하이, 런, 투, 쓰리, 포! 아, 제발 입 좀, 입 좀 어떻게. 아, 제발 입 좀, 입 좀 어떻게. 어, 근데 몸을 좀 잘 쓰시는데요? 98년도 키로 데뷔. 뉴클리어, 레카의 어? 이거 봐요. 런, 런, 가 això. 오, 오, 오. 다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우린 사례가 놀랄까봐. 오, 오. 우와, 우와. 오, 오, 우와. 그 스퀴드, 으. 시작과 끝을 같은 동작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열리기가 있습니다. 인스턴트에 불쾌하고 스플릿을 만들었고 내 목소리도 열렸어, 이 사람은 역할이야 정말 놀랍다 저는 사람은 아니지만 로봇이 입술은 왜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있어요 에너지가 여기서? 네, 여기서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너, 뷔 우리 오늘 배우는 과연 배우고 싶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million!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가볍게 처음 해 칼군이다 칼군 아니 발이 막 따로 요즘 추면 힘들더라고 와 절제가 있네 절제가 춤이 그럼 리듬을 다 쪼개요 동작 하나로 절제가 있어 우와 진짜 이거 봐 이거 뒤로 가는데 우와 이게 리듬을 갖고 논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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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자 안무 해볼까요? 네 첫 동작이 가슴은 그냥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훅 네 이렇게 들었다가 그대로 다시 아래로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저런 게 기본기죠? 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약간 이름이 있었어요? 네 약간 여러분 기본을 처음에 진짜 저것만 일련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업다운이랑 여기 리듬 타는 거랑 골반도 저렇게 하고 저기 기본기 기본기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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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기 우리 가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팔을 에잇을 그려줄게 에잇 에잇? 에잇? 저기서 나도 그려보고 싶다 에잇 파 나도 춤 아 춤 가고 있으면 좋아요 아 춤 가고 있으면 좋아요 능력이에요 춤 네 두 번 선생님 밑에서 페트롱이 이게 안 닿는 거 같던데요? 한 번 해볼까요? 세븐 넷 오케이 원 투 어? 안 닿으시네요 이게 네 살짝 끝에서 이렇게 잉 하고 당기셔서 네 자연스럽게 자 너무 어렵네요 자 이런 띠치는 저도 어 너무 처음인데 자 여기서 오른다리 짚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동작이 나와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마이클 잭슨 동작 마이클? 자 그대로 자 여기서 그대로 살짝 아예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네 아예 방향을 이쪽으로 갑자기 틀어주세요 근데 이때 가슴은 업 위 한 번 내밀어주시고 다시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래 앤 그쵸? 살짝 마이클 잭슨 느낌이죠? 뭔가 한 번 밀어주고 뒤로 그 다음에 골반을 뒤로 한 번 더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와요 네 쓱 쓱 삭 삭 따따로 쓰셔야 돼요 선생님 쓱 쓱 삭 삭 한 번만 따로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오케이 쓱쓱 삭 쓱 쓱 안 돼요 쓱 쓱 삭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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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쓱 쓱 쓱 어렵다 노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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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쓱 쓱 쓱 잘하시는데요? 제일 잘하시는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스 골반을 쓰더라고요 골반을 원 투 싹싹 쓱 쓱 원 투 쓰리 포 어 맞습니다 원 투 네 이 친구예요 규현 씨 아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갔으면 들어가고 여기서 다운 싹싹 앞으로 빼주는 거야 골반을 앞으로 빼주라고? 네 그렇죠 신 투 싹 뒤에서 보니까 가오나씨가 돼야 되겠네 그 상태에서 가오나씨 근데 이 어깨를 언제 풀어야 돼요? 아니 어깨는 유지하되 어깨는 가만히 있는데 가슴만 나가는 거예요 가슴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뚝 떨어지고 골반 그 다음에 오상주 씨 한번 해보자 시작 쓱 쓱 아니 아니 이건 왜 나와 이거 왜 나와? 다시 자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긴 조금 어려운데 다리가 자 오른다리는 이렇게 그쵸 왼다리는 이렇게 오 따로 움직여 저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지금 인스타 춤이잖아요 거의 지금 인스타 춤 맞아요 인스타 춤 인스타 진짜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쵸 왼다리는 이렇게 자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오 다시 제자리 자 그쵸 이거를 하나 둘 저거 어떻게 쉽게 되지? 한 번 해볼게요 한 번 더 5, 6, 7, 8 하나 둘 셋 한 번 더 5, 6, 7, 8 쓱 쓱 한 번 더 5, 6, 7, 8 쓱 한 번 더 5, 6, 7, 8 쓱 쓱 한 번 더 5, 6, 7, 8 여기가 지금 음악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빨라요 그래서 더 빠르게 하셔야 돼요 두 분과 한 번 더 5, 6, 7, 8 쓱, 쓱, 쓱 오케이 쓱, 쓱, 쓱 더 빠르게 5, 6, 7, 8 한 번 더 5, 6, 7, 8 쓱, 쓱, 쓱 한 번 더 5, 6, 7, 8 5, 6, 7, 8 쓱, 쓱 한 번 더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쓱, 쓱, 쓱 언니 계속 시켜요 거의 쓱, 쓱, 쓱이에요 쓱, 쓱 자 틀리셔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5, 6, 7, 8 1 & 2 & 3 & down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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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라이트 마이클, 잭스 마이클, 잭스 그럼 잘 돼요 품 금방 넣었어요 품씨 진짜 약간 품이 나는데요? 틀 목에 턴 지그, 지그, 지그 & 스텝 4, 4, 4, 4, 4, 4, 4, 5, 5, 5, 6, 7, 8 발 다운 오케이 좋아요 음악에, 음악에 맞추기 훨씬 쉬워졌을 거예요 야, watch it, watch it 좋았어, watch it 음악에 한 번 그냥 가볍게 한 번 체킹만 해보고 석태지 음악에 바로 가요 석태지 근데 그림 좋다 라스트 라스트 리듬을 잘 타 프리댄스는 잘해요 다들 프리댄스는 잘해요 다들 파이 네 레츠 고 어? 와, 음악이 하니까 멋있다 춤 오, 잘한다 뭐, 괜찮아요? 오, 잘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 잘하시면 돼요? 네 백만뷰 가요? 백만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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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전 반짝 놀러서 그만해서 대봐 잘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방금 맞춰본 거 치고 너무 잘하는 거 그러니까 다들 잘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쳐 주세요 방금 맞춰줘서 진짜 잘한다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It's such an honor to meet such a legend on the One Million Dance Studio and he really takes his time to explain the choreo 너무 좋다. 잘 расс는다. 사람들이 정말 친하게 익히고 대화를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춤추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다.